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그 핵심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 차관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대비 낮은 수준으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이런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를 위해 전력 소비 패턴을 조절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 기본요금을 높이고 조절이 가능한 업체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 차관은 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자체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송전비용 등 숨은 비용들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송전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